먹방 시작합니다, 야채 곱창 에이, 컴온! 까놀레! 뭔지 몰라, 멋있는 말 하고 싶었어 아는 맛이라 더 싫어, 아는 맛이라 너무 맛있게 드신다 아, 곱창이 나왔으면 좋겠다 미역냉고 야랑, 야랑 둘 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먹방을 즐겨주시고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로그인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뱃뱃 맛있어요? 뱃뱃 맛있어요? 아직 안 먹었는데,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야, 혜리야, 보고나 이렇게 해 노른자를 톡 터뜨려서 아, 다 반숙이죠? 네, 반숙이죠, 당연하죠 노른자 밑에 시즌이 있잖아 이거 우리 보셔야 되는데? 아, 노른자를 보셔야 되는데 저 계란 노른자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쵸? 야, 심쿵 소리 크시네 보소하겠다 약간 느끼하듯 달달하고 짭조름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팬님이 식사하세요 오늘 결정이 취객인데 너무 좋겠다 왜 이렇게 두구가 맛있는 걸까 진짜, 두구가 진짜 살도 안 찌고 너무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부럽다, 진짜 저거 많이 먹었는데, 저거 많이 먹었는데 누가 앞에서 아니, 살짝 두구전골 먹지 마 두구가 없거든요 잘 들어 이거 냅둬 그냥 부드러워요, 탱탱이에요 찍어먹으면 진짜 고소해요, 진짜 콩을 그냥 씹어먹는 느낌 아, 맛있겠네 진짜 씹어먹는 느낌이래 아니, 혜리는 두구전골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표정이 너무 싫어 되게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게 좋아 먹방 로그인하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겠다 아, 부드럽지, 무서워하지 어, 배웠어 이거 너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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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아기만 들어갔어요? 콩나물이 형 아무것도 없대 네,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살이 살 저 머리야 아, 뼈, 뼈, 뼈 저거 꽃게살 같잖아, 너무 맛있어 꽃게살이... 아, 뼈, 죽겠다 저는 살이 엄청나서 배우고 싶어요 자, 우리 편의 떡볶이 뼈, 뼈, 뼈 잘 먹겠습니다 아냐, 잠깐만, 잠깐만 아냐, 잠깐만, 잠깐만 아, 처음에 그냥도 먹고 한 번 그렇지, 깜짝이야 순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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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진짜, 와, 진짜 맛나요, 살이 소스도 약간 찍어서 음 건조를 살짝 하셔서 좀 꾸덕꾸덕한 말도 있고 이게 소스가 약간 달짝지근해서 단짠에 약간 맛이 나면서 단짠 땡기 떠가지고 오, 그렇지 많이 올리네 그거야 제가 잘못 었었네요, 많이 컸네요 그거야 우와 왕초밥 같아 자, 조미 찌뿡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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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들어갔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자, 오늘 놀토림이 함께 그냥은 못 보낸다 하리를 위한 하리에 의한 상대 특전 첫 번째 적극적인 리액션과 함께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화야? 우와 이 정도면 해리 디노쇼 아닙니까? 특전 두 번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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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d